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서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.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얻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.